강서구청장 노현송 존경하는 60만 강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노현송입니다 어느덧 민선 7기 강서구정이 2년의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민선 7기 후반기에는 강서문예회관 건립과 서부광역철도 조기착공 그리고 부족한 주차장 확보는 물론 화곡동을 비롯한 구도심 지역의 권역별 지구단위 계획을 완료해서 신도심과 구도심의 균형발전을 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1700여 명의 강서구 공직자들은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